경기도 안산시는 서울을 포함한 경기권 경부라인의 가격이 폭등했을 때도 가격의 상승이 크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공단이 크게 있기 때문에 안산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저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과연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저렴한 가격이 유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산시의 입지와 현황, 재정과 근로소득, 인구 이동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군을 살펴볼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중학교 학군이죠. 이것을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학업성취도인데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학생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국어, 영어, 수학과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퍼센트가 더 높을수록 전반적인 면학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학업성취도가 높은 중학교로는 양지중, 별망중, 송호중, 초지중학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를 가는 비율이 높은 중학교도 함께 체크해보면 좋습니다. 신길, 양지, 중앙, 별망중학교 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하나의 차트에 나타내 볼 수가 있어요. X축은 학업성취도, 그리고 Y축은 특목고 진학률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상단으로 갈수록 학업성취도 및 특목고 진학비율이 높은 학교, 그러니까 공부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고 학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은 중학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에서 우수중학교 학군을 한 3개 정도 구역으로 나눠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일단 송호중과 양지중이 있는 고잔신도시 내 고잔동이 1순위, 그리고 실안산대학교 인근에 초지중학교와 별망중학교가 있는 곳이 2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호선 고잔력과 중앙역 북쪽에 중앙중이 있는 곳을 3순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학군에 대한 것은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가치라기보다는 조금 유동적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가시는 것이 좋아요. 현재는 이런 상태이지만 신축아파트가 모여서 생기고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오는 곳은 학군이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현재 안산에서 선호하는 학군이 있는 위치는 고잔동과 초지동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 교육만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어지간한 부모님들께서는 방과후나 아니면 방학기간에도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서 중요한 과목이나 아니면 예체능계열의 교육도 시키고 싶어 하시죠. 학원과가 가깝다는 것은 어떤 지역의 중상층들이 집을 결정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혹은 논호 사이트를 이용해서 학원가를 살펴보면 이렇게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학군이나 학원가를 알아보는 방법은 얼마 전에 출간한 저의 책 빅데이터 견며분석 이렇게 쉽다고 해 자세히 기술을 하였고요. 그리고 서평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초지동 쪽과 고산동 쪽의 지도를 보면 아까 보았던 중학교 학군이 좋았던 4호선 중앙역에 남쪽 안산 문화광장의 상권에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의 100여개가 넘는 학원이 보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초지동에 33개의 학원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중앙역 로데오 거리 맞은편에 있는 상권에도 학원이 21개 정도 모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학군이나 학원가를 다 갖춘 지역이 어디인지 감히 슬슬 잡히실 겁니다. 다음 이쪽 초지역과 안산역 사이에 원곡동에도 어느 정도 학원가가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쪽 원곡동에는 많은 외국인분들이 거주를 하죠. 그래서 이 원곡초등학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 비중이 전교성의 90%가 넘는 곳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2019년에 교육국제혁신학교로 지정이 된 곳이기도 하죠. 외국인의 비율이 많아서 해당 학교를 좀 기피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정작 이곳에 다니는 친구들은 최근에 학교폭력이 한 건도 없는 학교이고 또한 여러 나라 문화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다닌다고 하죠. 자 어쨌든 학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인근에 입주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평일 때의 입주 물량과 내가 전세를 놓아야 할 시점이 겹치게 된다면 원하는 가격에 전세를 맞추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리고 신규 입주하는 평일 때가 아닌 그것보다 크거나 작은 전용면적의 아파트나 주택은 희소가치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입주 물량을 파악할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해당 도시 해당 시군구의 입주 물량만 본다는 것입니다. 서울이면 서울만 동탄이면 동탄만 용인이면 용인만 이렇게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직장과 멀지 않은 곳에 새집이 많이 생기면 얼마든지 타 시군구로 이사를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호객노노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을 지도에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간단히 빠르게 파악하고 싶을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 빨간 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입주 예정 아파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근처를 보는 방법도 좋지만 실제로 인구를 주고 받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면 더 도움이 되겠죠. 이 그래프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인구 이동에 관한 그래프예요. 2019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화성시로 전출한 인구가 약 1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시흥시로 간 사람은 7200명 정도가 되죠. 수원이나 군포, 안양 등지로도 많은 인구가 빠져나간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안산시로 전입한 인구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시흥시에서는 5800명이 들어왔고 화성에서는 3000명 정도 그리고 수원에서 2000명 정도가 전입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인접한 시도에서 얼마만큼 순유출이 되었나 순유입이 되었나는 알아보기가 좀 힘들죠. 지역별로 들어온 인구, 유입된 인구에서 빠져나간 인구를 빼서 양의 숫자가 나오면 해당 지역에서 인구가 더 많이 들어온 거고 음수가 나오게 되면 인구를 그쪽에 빼앗겼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순이동 그래프는 어떤 지역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지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왼쪽 그래프에서 보면 광명, 부천, 안양시에서 1년간 약 200여 명이 넘는 인구가 순유입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인구를 빼앗아간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죠. 경기도 화성시에 7300명이 빼앗겼고요. 시흥시에 1500명 정도가 빼앗겼어요. 용인시에도 590명 정도가 빼앗겼네요. 자 비교를 해보시면 안산으로 들어온 인구보다 나간 인구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인구를 잘 빼앗아갈 수 있는 인접시군구 위주로 입주 물량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내가 투자를 하거나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안산시의 물량도 함께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선 안산시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세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위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그랑시티자이가 2020년 2월에 입주를 했죠. 근데 총 세대수가 4200세대로 꽤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창이 하나 더 뜨게 되는데 입주 세대수가 총 4200세대 그리고 입주 시기도 여기 나오고 분양 상세 정보를 보시면 면적에 따른 세대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세대수가 20평대 그리고 30평대에 다 몰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84제곱미터가 넘어가는 평수는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랑시티자이의 위치를 보시면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맞은편이 송산 그린시티인데 거의 안산의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위쪽으로 보이는 것이 고잔신도시입니다. 자 다음은 안산 천년 가리더스카인데요. 입주 세대는 449세대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면적에 따른 세대수를 보면 74제곱미터 전용 그리고 전용 84제곱미터가 많이 있고 대부분 20평대에서 30평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위치를 보시면 이 선부광장이라고 신안산선이 새로 들어오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상권이 있거든요. 이쪽 끝자락에 있는데 사실 안산의 메인은 이쪽 좌측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원도심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건건동의 무예 다음인데요. 여기도 사실 상록수역 다음에 반월역이라는 곳에 나울로 떨어져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구도심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 10월에 3300세대가 넘는 대단지에 그랑시티자이 2차가 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상세 정보를 보시면 2020년 2월에 입주한 그랑시티자이 1차와 마찬가지로 20평대에서 30평대 정도 중소형 평형수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치는 그랑시티자이 1차에 바로 옆에 있고요. 아마도 이때 굉장히 많은 규모의 전세 물량이 좀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원도심의 전세 가격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1년 8월에는 1450세대 규모의 이 편한 세상 초지역 센트럴 포레가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지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좀 실거주자라면 유익있게 살펴보셔야 할 단지죠. 그리고 평형 구성을 보시면 중소형 위주로 공급 예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이긴 하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송산 그린시트 쪽의 물량도 잠깐 살펴볼게요. 2023년까지 총 3개 단지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송산 신도시 모아 미래도 에듀포레 이름이 굉장히 길죠. 585세대가 올해 8월에 입주할 예정이고 30평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산 대방 노블랜드 5차는 608세대 내년 8월에 예정이고요. 30평대 위주로 많이 공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중대형 평형도 조금은 공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6차도 8월에 공급이 되는데 390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30평대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안산 내부와 안산과 가까운 화성에서의 입주 물량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시흥에도 올해 입주 물량이 꽤 많은 편인데요. 이것처럼 직접 찾아보시면서 연습을 한 번씩 해보시길 바랄게요. 많이 공급되는 표현대는 얼마나 되는지 언제 입주하는지 그 위치는 어딘지 이렇게 알아보시다 보면 많은 공부가 될 것이고요. 이 부동산 지인을 활용해서 입주 물량을 알아보는 방법은 저의 예전 영상 아파트 경매 입주 물량과 대장 아파트 찾는 방법에 자세히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공부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해보셔야 진짜 공부가 되고 찾는 방법이 채득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역 남쪽의 고전신도시를 제외하면 안산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선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표에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더보기를 누르셔서 제 블로그에 가셔서 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는 경기도 시군별로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지구의 정비구역명과 위치, 구역면적, 사업시행의 세대수 등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구축아파트의 선호순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안산에는 중앙역의 센트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초지역의 메이저타운 푸르지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와 송산그린시티 사이의 그랑시티자이, 선부광장의 라프리모, 고잔동의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등의 신축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에는 경기도에 분양 물량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가격은 양극화가 되었죠. 신축은 더 올라가고, 구축은 힘을 받지 못했어요. 이럴 때는 가격에 벌어지는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신축 가격은 더 오르고, 구축은 큰 상승을 하지 못하게 돼요. 신축을 원가에 분양받아서 가져간다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이미 투자 수요가 많이 진입해서 피가 많이 붙은 것을 사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 분석을 하고자 할 때 신축은 입지에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 그 영향보다도 신축이라서 그 자체로 비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 분석의 지표로 삼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입지가 좋은 곳에 들어온 신축도 있긴 하지만, 입지가 좋은 데나 안 좋은 데나 신축이라서 가격이 비싸니까 기준으로 하기가 좀 그런 거죠. 그래서 구축아파트를 위주로 평단가를 살펴보면 지역 분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신축의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반영하는 재건축 아파트와, 건축한 지 4년이 되지 않는 신축아파트를 제외한 안산 단원구의 아파트 평단가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부동산 지인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찾아보는 방법은 제 예전 영상 아래 URL을 클릭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평단 가격으로 나열을 해봤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1페이지인데요. 주공 5단지 그리고 6단지 재건축 연안이 다 되어서 진행되는 아파트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신축아파트들이 보이죠. 당연한 결과겠죠. 1페이지에서는 구축아파트를 찾아볼 수가 없고요. 2페이지로 가서 살펴보니까 계속 신축아파트들만 보이다가 첫 번째로 구축아파트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반갑죠. 입주 16년 차가 되는 고전프루지오 3차 아파트예요. 4호선 중앙역에서 가장 가까운 구축아파트죠.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이렇게 평단가가 세다는 건 그만큼 입지가 좋다는 의미겠죠. 다음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인근에 고전프루지오 5차 아파트가 보이고요. 다음 선부광장에 군자주공 재건축 이주 수요를 받을 수 있는 2010년식 동명벽산 블루밍 그리고 4호선 고전역세권의 고전프루지오 4차 그리고 주공그린빌 8단지와 우수학군인 양지초중과 신안산성 개통예정역 인근의 프루지오 1차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고전신도시의 고전 네오빌 6단지와 초지역과 선부역 중간쯤에 위치한 경남 아너스빌이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수공원 앞에 중대형 평형 위주로 세대수가 2000세대가 넘거든요. 규모가 굉장히 큰 호수공원 대립이 편한 세상과 초지역 인근의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신도시 내에 있는 주공그린빌 9단지와 7단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선호대는 구축아파트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면 이렇게 되죠. 중앙역과 고장역 인근에 그리고 학군이 좋으면서 학원과도 가까운 곳 위주로 이렇게 상위 랭크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초지역과 선부역 인근에서도 선호대는 구축아파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청도 있고 롯데백화전도 있고 로데오거리도 있는 중앙역의 북쪽과 성포광장이 있는 곳은 살기가 안 좋은 곳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쪽은 10년에서 20년 차 되는 구축아파트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재건축 연안이 다 돼가는 오래된 아파트이거나 저층아파트 혹은 신축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고른 구축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렇게 아실 홈페이지나 호객론으로 통해서 최근 매매, 전세가격 동향을 살펴보시고 급격하게 오른 곳은 추격 매수에도 괜찮을지 저평가된 곳은 어디인지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실거주나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건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 단지를 찍어드리거나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기준을 제시해드렸으니까 스스로 꼭 판단해 보시기 바래요. 다음은 안산의 호재입니다. 진행이 안 되고 소문만 무성한 가짜 호재 같은 것도 있고요. 인구 유입을 유발하는 진짜 호재도 있죠. 안산과 관련된 실제 추진되는 중요한 호재를 정리해드릴게요. 우선 신안산선입니다. 시흥이나 안산, 화성 등 수도권, 서남북권은 서울까지 연결되는 이렇다 할 철도가 없었어요. 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해서 서울 중심부까지 가려면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오랜 시간이 걸리죠.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신안산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하 40m 이하의 대심도에 건설해서 직선 구간이 많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죠. 이 노선도를 보시면 여의도에서부터 영등포, 구로, 시흥을 지나서 광명에서부터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이 목감을 지나쳐서 안산의 성포, 중앙, 호수역을 지나서 한양대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라인은 시흥시청에서 서해선 라인을 이용해서 선부, 초지, 원곡, 원시역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송산그린시티의 신세계국제테마파크까지 들어가게 되죠. 이쪽에서 여의도는 서울역까지 연결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신안산선 개통에 관한 영상을 찍어뒀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산지역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죠. 이 두 갈래의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되는데 우선 성포광장의 성포역, 4호선이 지나가는 중앙역, 그리고 안산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바로 앞에 호수역이 생기게 되고요. 아래로는 한양대역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해선을 통해서 들어오는 신안산선은 선부역과 초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아마도 오른쪽 라인의 배차간격이 더 빠를 것이라고 하죠. 신안산선은 여의도, 나아가서는 서울역까지 30분 정도 만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의 위치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의 입장에서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좋은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인천발 KTX 직결사업이 있어요. 안산에서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으로 가려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던가 아니면 광명역까지 거꾸로 올라가서 KTX를 탔어야 했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거의 3시간 이상 걸리죠. 그런데 인천 송도에서 출발하는 KTX 직결사업이 진행되면 앞으로는 고속철도를 이용하기가 훨씬 더 편리해질 거예요. 인천발 KTX는 송도에서 출발을 해서 안산의 초지역, 그리고 화성의 어천역에 정차하게 됩니다. 안산의 입장에서 봐도 호재이고 초지역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크게 와닿을 만한 사업이죠. 2025년 정도에 개통이 예정되어 있고요. 지도를 보시면 안산에서는 현재 4호선과 서해선이 지나게 되는 이 초지역을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대곡소사 복선전철이에요. 서해선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현재 안산의 반월 국가산업단지인 원시역에서부터 초지역, 선부역, 시흥을 지나서 부천에 있는 소사역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부천 소사에서부터 원종을 거쳐 김포공항, 그리고 대곡까지 가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좋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내년 말이나 내후년 정도에 완공 예정이고요. 이 서해선이 지나가는 선부역, 초지역은 현재 개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로는 원곡역과 원시역이 있죠. 여기에 위치를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산에서 빼놓고 말할 수 없는 반월 시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0년대에 조성이 돼서 낙후되어 있고 대기업보다는 중소 제조기업이 많은 곳이죠. 이 노후된 산업단지를 재생사업을 통해서 제조업 위주에서 탈피해서 고부가 가치 업종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인근의 분위기는 점차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편에 걸쳐서 경기도 안산시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인구 현황부터 전출입, 재정상황, 근로소득, 학군, 입주물량, 그리고 구축아파트의 선호순위, 호재 등에 관련된 사항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까지 저평가되었던 안산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아직 많이 반등하지 않은 곳 위주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의 신간 빅데이터 견매 분석 이렇게 쉽다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